간판이 없는데 어떻게 가 사람들이? 여기에요 여기 지금 와서 도착했어요 심지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와? 간판이 없어 여기 비닐하우스 자 들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와 사람들이? 그냥 아는 지인한테만 장사하다가 입소문이 와서 이제 22년째 여기서 하고 있는거에요 기가 아름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마요님이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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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이 왔어요 음식이 왔습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대박 윤기봐 윤기봐 뼈를 넣어버리는거에요 뼈를 넣어버리는거에요 아 근데... 으 아 아 우리 나이 먹는거에요 우리 식잔를 한다고 한번 더 주세요 그쪽에서 대출이 와 보니까 다 안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할까? 아니게 내가 매우고 말하지 완전히 이렇게 그냥 먹고는 관찰이 있어 그래로 다 안먹고 나머지 식뿌리 감사합니다 맛있지? 와 진짜 맛있다. 완전 녹아 녹아 대박이다 나중에 우리 수정님 팬분들도 오실 일 있으세요? 제가 이쪽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. 돈 삼아야 고마워 저희 팬분들 있다가 수원에서 모임 있습니다. 우리는 금만남을 되게 자주 해요. 멀리 사시는 분들은 수원분들이 많아? 일단은 5인년 절반은 수원분들이 오시고 그 다음이 서울분들 저는 우리 팬분들 합정동 브루스타 떡볶이 대표가 쏜다 한번 해서 우리 팬분들 한번 초대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쏘먹이 한번 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봐 와 진짜 맛있다 오빠 사마 형님 사마야 100개 감사합니다 대왕 핫도그 감사합니다 몸이 미안하다 사마야 고마워 가격 5만원 가격 5만원 아까 우유님이 어떻게 알고 딱 500개 쏘셨냐 초코우유 상상 초코우유 우리나라에서 남바3라이든가 큰손이라네 현재 현재 상황으로 없어 초코우유 없으면 굴맛 죽어 초코우유 없으면 굴맛 죽어 멈추 와 진짜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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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판이 없어요 카드도 안되고 일산에 있는 복산역 근처에 있어 와 대박이다 국물 다 뜨거운 하지 뼈 국물 꾹 우려내서 시원하다 느끼하지도 않아 기름을 다 걷어내셨나 메뉴는 중 고추가루 이 거짓말은 치즈가 고추냉이 Rolling 입고 치즈가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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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고추냉이 고추냉이 치즈가 고추냉이 아니에요 닭다리가 아니라 닭봉입니다 닭봉 입에 들어가면 뼈 맞는거 잘하겠네 닭봉 아 진짜 맛있다 나는 이거 줘 응? 좋았어 응? 좋았어 아야냐 응? 안 그래 나 지가 먹는다 안 그래 병원에 가니까 눈이 아파도 갔지 아야냐 사골국물 같아 술도 먹는데 뭐 먹어야 돼? 인제도 안 느끼해 개운하지 그런 얘기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 대추는 원래 버리는 거지? 아야냐 찹쌀밥 한 숟갈 딱 넣고 소금을 살짝 하고 국물 한 숟갈 딱 넣으면 기가 막히지 아 수정이 먹는 양으로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네 마리도 먹을 거 같아 동일 먹는 스타일 많이 먹긴 먹길래 근데 한 동일 먹을 거 같아 맛있게 먹고 아 그리고 야방할 때도 계속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계속 한 군데에서 확 많이 먹는 게 아니다 2인분씩 그래도 많이 먹는 거지만 되게 당일날도 밥 먹고 왔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 나 배고파가지고 두구름 먹고 아 아 영광아 그 땀은 그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이거면 돼? 뼈만 남은 거 엄마 이거 좋아해서 엄마 거 남겨놨어 아 아 아 비제이 수정님입니다 수정님 왜 사할라고? 왜 사할라고? 왜 사할라고? 왜 사할라고? 왜 사할라고? 왜 사할라고? 두구름 이 수정님 야끼인채를 싹 올려서 닭살 딱 찢어서 와 맛있었어 다들 소주 생각나시나 으하핰 이러무수는 소주 아 비비안 초록님, 비비안님 팬분이시네 소맹이 와 진짜 맛있다 야 부산 진짜 잘 먹었다 음식은 팔인붕먹는 사람이야 팔인붕먹는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 그 전에 그 묘가 짱 있었다거나 탱탱 건강목고리 그리고 여기 내장은 안 비리고 다 고소해요 내장은 살아있는 닭 잡은 거랑 장딱이라 다 고소하고 내장이 맛있어 비연세야 활동량도 많고 다 말았어 자비가 없어 노멀씨 야 얘네 근데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네 설거장에 편하라고 손님 어디 가더라도 식당 기사전의도 안 해봤어 기사전의도 안 해봤어 기사전의도 안 해봤어 실버야 다이어트 중에는 탄산을 안 먹으면 돼 잠깐 한 마리 정도는 먹어도 다이어트 중이라 다이어트는 음식 좀 남길게요 여러분 오늘 반가웠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고 오늘 반가웠습니다